이를 여러분 한 번 보니까 의외로 구글이 힘을 못 쓰네요. 구글 보니까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본인 고객들에게 훨씬 더 고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생성형 ai 인공지능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대부분 뭐 비싼 그런 스토리지나 이런 걸 직접 사지 않고 대부분 클라우드 업체를 이용하니까 현재 이용률이 15%에서 앞으로 70%가 성장한다는 거죠. 한 경제신문이 잘 해놨네요. 클라우드 시장이 작년보다 20% 성장해서 900조 규모가 됐고 회사 입장에선 값비싼 서버와 하드웨어 운용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렌트 빌려 쓰는 그런 추세가 지배적이고 2027년까지 전 세계 기업이 70% 이상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도 뭐 대부분 다 작업들 다 클라우드 안경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빅테크들은 기업에 최적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 다투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보니까 여러분들 미국에서 아마존 웹서비스가 시장점율이 31%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가 24% 구글 클라우드가 11% 그 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4% 세일리어 포스 3% ibm 2% 오라클 2% 텐센트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여름 2023년도 4분기에 총 수입은 737억 달러 정도 되네요. 아마존이 굉장히 선점을 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막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보니까 아마존은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그런 회사가 활동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의 2인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는 동맹관계에 있는 오픈 ai의 거대 언어모델인 gpt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ai 서비스 ms365 코어 파일럿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여기서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팀즈 등을 구성된 ms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그런데 한 번 이 업체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락킨이라고 합니까 다른데 옮기기가 쉽지가 않죠. 이 보면 ms는 최근 오픈 ai 최신 모델인 gpt4 터보를 적용해서 경쟁력을 높였다. gpt4 터보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300쪽짜리 책 한 권을 프롬프트에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다. 엄청난 세상이네요. ai가 도설책 한 권을 통째로 읽고 분석해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거나 자료를 생성하고 있다. gpt4 터보의 또 다른 특징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거나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gpt4 터보의 또 다른 특징은 멀티모달 기능이다. 그냥 텍스트만 아니고 다양한 그런 이미지 음성 이런 걸 다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정보나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멀티모달 이런 표현을 쓰는 모양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 오픈 ai사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뭐죠. 그래서 채치 pt 기능을 올리고 그걸 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국내 문제도 보지만 이런 거 보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돌아가는지 얼마나 무섭게 돌아가는지 구글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이 의외로 10%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지난해 8월 달에 구글은 생성 ai 제미니를 대거 적용한 기업용 ai 서비스 듀엣 ai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클라우드 업체들인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는 사람이 왜 생성형 ai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데이터센터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글도 생성형 ai인 제미니를 갖고 있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오픈 ai 채치 pt를 갖고 있고 그다음 한 번 소개해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뭘 갖고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고 아마존은 아마존은 엔스로픽 클라우드3라는 여러분들 생성형 ai를 또 하는 걸 한 번 보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가면서 작은 단편 지식들이 축적되면 전체 모습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존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엔스로픽이라는 그런 ai 스타트업 회사 그 회사가 생산한 ai가 클라우드3 클라우드3.5 지금까지는 성능이 가장 뛰어난 것이 오픈 ai의 채치 pt하고 제미니도 뛰어난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인 1등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지난달 초 새 기업용 ai 챗봇 q를 공개했다. q는 아마존의 자체의 대규모 언어모델과 오픈 ai 사의 대항마로 꼽히는 엔스로픽의 클라우드2 메타의 오픈소스 ai인 라마2 등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엔스로픽의 클라우드 제품을 소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4개 정도의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ai 4가지를 소개할 때 엔스로픽 제품을 소개한 거죠. 여러분들 조금 당장 필요한 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 시대 변화를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대 변화를. 시대 변화를 읽어야 준비도 할 수 있고 투자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여러 모달을 통합하여 정보를 전달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의 모든 정보를 다 데이터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저도 처음 있게 알게 된 개념입니다. 한국은 좀 많이 쳐져 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NHN이 여러분들 어딘가 한글과 컴퓨터사인가요? 네이버 클라우드